7가지 컬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릴텐데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느 컬러에 속하며 그 컬러의 어느 이야기에 공감하는지를 보며 자신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때 고른 컬러 시향지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키 즉 열쇠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총 7가지 컬러 중에서 자신이 고른 컬러가 나오는 순서에는 입장하실 때 받은 컬러 시향지를 살짝 꺼내서 공연과 함께 시향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